우린 저 서조새 객을 상대하기 위해 전의물 약을 항상 챙겨야 합니다. 라고 해봐야 그 전에 주창으로 명치를 흐리면 되지만 황구정신이 불끈 솟는군요. 없는 거 아니야? 황구정신이 불끈 솟는군 안돼! 멈춰! 평소에 제가 이렇게 보이는거 아니야? 평소에 제가 이렇게 보이는거 아니야? 평소에 철향하네? 저란 인간? 이렇게 보이는거 아니야? 상대는 이거 다 갖고있는거고 막 이러면 방송에선 제가 헉설헉설헉설헉설 막 그러는거 아니야? 그치? 참 힘들게 우리는 헉설에 관중해 힘들게 안쏟잖아 상대방은 근데 다 있고 상대방은 근데 다 있고 에이